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또 굉장히 핫한 콘텐츠 레인보우 프렌즈 아 저도 한번 깨봤지만 이 블루라던지 그 프렌즈들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프렌즈들의 정체 게임툰즈님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지금 놀러왔다가 누군가 쫓아와요 날 잡아먹으려고 해 오케이 그린 거기에 처음 봤을 때 허기허기인 줄 알았던 블루까지 문 열어 자 저기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저기도 괴물 있잖아 살인 괴물의 정체는 과연 아 뭐야 친구였어 아 근데 진짜 봤다고 아 이 친구는 못 믿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데 이렇게 못 믿고 야 장난치지마 이런 애가 먼저 죽던데 아 그렇지 있었어 보라 괴물까지 어 레인보우 프렌즈에 대한 유래를 얘기를 해주고 있냐 어 레인보우 프렌즈에 대한 유래를 얘기를 해주고 있냐 어 그런 놀이공원 같은 데였나봐요 그래 일단 장사도 잘 되고 있었는데 아 반대편에 오드월드라는 새로운 놀이공원이 생기면서 아 Rayハハ 레인보우 프렌즈 마을이 그냥 유령 마을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재정난이 시달리며 파산해 버리고 마른 마음이다 예 그리고 남자는 혼자 남아있고 한 사람의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오오오오 그 때 이 사장은 결심합니다 뭔가 굉장히 안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오오 아주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쇼를 기획을 하게 된거죠 잠깐만 살아 움직이는 프렌즈들 일단 기획은 없는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애들을 구하냐고 아아 구할 수 없다면 직접 찾아오게 만들고 되지 돈을 많이 준다는 광고를 때린 것 같아 지금 자 면접보기로 하고 아아 하하하 오드월드 아아 방향 틀어가지고 놀이공원 면접인줄 알았는데 생체 실험 당하게 생겼네 까꿔 어우 제발 도와주세요 자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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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? 붙잡혀왔어 자 여기가 새로운 집에다 호호 새로운 인생을 자게 된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자게 된 걸 환영합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걸 환영합니다 마일로 인생을 자게 된 걸 환영합니다 바닷 자 장님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 거기에 보라색 자 우리 같이 친구하자 음흠 흠 흠 흠 흠 쥐구멍에 숨었지만 자 전복 새로운 쇼를 위해서 사라 움직이는 인형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자 다시 레인보우 프렌즈마을은 장사가 아주아주 잘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정은 다시 한번 본방석에 앉게 되었고 하지만 프렌즈들은 다시 자기들 되돌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림도 없죠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친구들? 헐 프렌즈들이 설마 사장 자체도 새로운 친구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어서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싫어 곧 이곳이 닫힌다 하지만 5라인보의 친구들이 아직 여기있어 그 길을 붙여서 다른 친구들을 찾고 안전해 그건 그냥 짠 아이돌의 소식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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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아하하하 쫄쫄쫄쫄기는 아니 아니 아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아악 진짜야 아아악 프렌즈들 살아있었어 도망치자 빨리 배고파 배고파 이리 와라 야 어디가니 도망칠 수 있어 도망칠 수 있어 뭐? 도망칠 수 있어? 도망칠 수 있어 도망칠 수 있어 와아 가사 사장이 또 낚시했었어 하하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들게 되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